특히 산토스 선수로 오늘 어떤 역할을 해줄지 주목됩니다. 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도 뚫렸어요. 왼쪽이 비었습니다. 한 번에 올라갑니다. 헤딩! 이겹시 크로스와 위쪽으로 살짝 넘어갑니다. 스텝업! 왼발로 염기훈! 자 일단 헤딩 커트! 자 까나요! 멀쩡점으로 바운딩이 되면서 골프가 정상으로 갔습니다. 빌어칩니다. 공격 가담하고 있는 박진옥이고요. 왼쪽에 있습니다. 중앙으로 이동하는 강수일! 오른발 슛! 장수일!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오른쪽 내주고 우승범 다시 밀어줬습니다. 침밀에서 낮게 깔아듭니다. 오른발 슛! 골킥과 선방! 자 정성인 슈퍼슛! 다시 한 번 슛! 힉! 떴습니다. 김영식! 자 좋아요 좋아요! 연결이 됐습니다. 자 일단 나가기 전에 자 뒤로 내야기 좋아요. 올라가죠! 자 기문중인 해준 곳! 크로스! 헤딩! 이겹시 너무 떴습니다. 가능합니다. 자 감길텐데 염기훈! 헤딩! 골입니다! 마토예요. 정말 수준 높은 골이 들어갔어요. 딱 끌어내죠. 다시 또 마토가 골이 나고 있습니다. 헤딩! 이번에도 걸렸는데 이번에 떴습니다. 멀리는데 아 애매한 위치에 그러나 다시 이용래. 자 이용래 이용래 이용래! 왼쪽! 아 골킥만 골 때렸고! 마시밀 이렇게 골 때렸습니다. 자 지금은 없어야되요. 자 지금은 없어야되요.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조원권 휘어주고! 일단 강수익 머리 막기 전에 먼저 클레어링 오른발 슛 뜹니다. 오신범. 오신범. 자 우장은의 오브리핑이에요. 자 우장은 한 사람 따돌렸습니다. 이현호 따돌리고 박살수. 왼발 슛! 골킥받았고! 아 클리어링! 왼발 슈팅이 한 기훈! 자 일단 우측으로 잘 왔어요. 이현호입니다. 자 수비라인 지금. 자 그렇죠 좋아요 좋아요. 한 사람 따돌립니다. 박수 오른쪽! 좋은 찬스! 자 크로스! 헷팅! 아 이것이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결정적인 득점 기회로치는 제주입니다. 에 이어서 제주도 선수교치를 한 차례 단행을 했습니다. 자 걸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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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스텝 오류발 슛! 그러나! 마지막까지 강한 저하를 했던 강준우 선수였습니다. 부드러워졌죠 오른쪽으로. 김영신. 몇개 밀어주고요. 자 백이종인데요. 아 좋아요 좋아요. 자 백이종 좋습니다. 백이종! 왼발 슛! 마지막에 뜨거워합니다. 백이종의 왼발 슈팅. 두개. 자 올렸습니다. 헤딩! 자 종차수! 김원중 슛! 꼴팀 반영 성형! 약했습니다 김원중. 1장은 언제쯤 올릴지 5장은 반영 틀었습니다. 자 수왕을 끌고 들어오고 오른발 슛! 꼴팀 반영 성형! 자 지금 좀 일켰어요. 뛰었습니다. 마토. 자 이용래가 뛰어졌습니다. 자 옥사이드가 아니에요. 옥사이드 아닙니다. 자 오른발 1층 스텝 오른발 슛! 그러나 정면으로 가면서. 신영성 수왕. 자 이번에는 이용래입니다. 수원. 자 밀어들었습니다. 박스 하죠? 자 가운데로 연결. 내주고. 뛰고 왼발 슛! 그러나 걸렸습니다. 타상우 슛! 골키파 각을 좁힙니다. 예. 약간 슈트타임이 죽었어요. 자 지금 올라갑니다. 자 슛! 골인자 골! 자 추가등급점! 자 막판에 마무리를 잘 짓는군요. 자 웬발로 슛! 자 올라봤어요. 자 헤딩! 그러나 정면으로. 이상우 헤딩슛. 여기 쪽으로. 심영성. 아구 정면쪽. 아 아구 정면쪽. 아 좋아요 좋아요. 내주고. 졸트슛! 아 이것이 떼굴떼굴 오른쪽으로 굴러갑니다. 자 주장에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왼발로. 자 헤딩! 아아! 벗어라 합니다. 벗어라 합니다. 자 끝났어요 경기 끝나면서